개 주위에 있는거 아니야? 엄마야 어디서 났나? 이리와봐 애기야 개 목줄이 있는데 집 어디야? 어떻게 하더라고 추워 다발차 강아지가 아픈 강아지인데 위에 옷까지 입혀놨으면 근처에도 집인 것 같은데 위에 옷을 입혀놨는 목걸이도 있고 이 밤중에 어디서 찾아줘야 되나? 목걸이 칩을 하여줘 이리와봐 아니 애기가 많이 아파 눈도 안보이고 한쪽 눈도 없고 야 어디서 나왔지 근데 여기 나올 데가 없는데 막걷에 면은 지금 물어다 보겠는데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새벽 2시에 넘 집에서 간다는게 말이 되나? 차라리 놔 옷을 입혀놨는거고 나이가 많다 아 참 강아지가 옷을 입혀놨는데 강아지가 집안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아닌 것 같다 집에서 키우면 키우는 강아지는 아닌 것 같아 냄새가 많이 나는 거 보니까 불편한 것 같은데 강아지가 계속 한쪽 눈이 안보여 없어 한쪽 눈이 있고 근데 잠바를 입혀놓은 거 보면 밖에서 키우는데 추우니까 입혀놓으셨겠지 이 강아지가 내가 봤더니 이빨 걸어봐야 한 1,2심에도 안 걸었겠나? 그쵸? 그럼 강아지 뭐 흔적 같은 거 아니겠나? 아침에 강아지 눈도 한쪽 근데 이게 버리진 않을까 버렸다고는 안보는게 강아지 눈이 한쪽에 한쪽에 장애가 있는데 지금까지 키웠잖아 키웠는데 죽으면은 그래도 겨울이라고 옷도 사갖고 입혔는데 버리겠겠나? 강아지는 뛰고 이런 강아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게 강아지 나오지 말아 해 놓은 거 아니라고 하더라 어? 이 잠깐 이 건물 발 앞에는 차거든 회사 발 앞에는 차니까 다행이다 야야야야야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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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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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어머니 혹시 강아지 땅콩이 어머니세요? 콩이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 아닙니까 땅콩이 시추 네 요 강아지가 길가에 나가서 지금 혼자 병원에 있어가지고 일단 보호를 했는데 어디 계시 어디시죠? 아니 콩이가 저 크림도 못 걷는데 저 성당쪽에 지금 제자리에서 막 100명이 돌거든요 아 그러면 죄송한데요 네네네 제가 길가에 한중 안에서 계속 큰 길에서 길가 너무 길고 목줄을 걸려놨거든요 저도 옷을 입혀져 있길래 방금 저희 집에 덜고 있다고 하는데 방금 목줄을 봤는데 목줄 옆에 보니까 줄에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3신데 그럼 이 펀드로로 지금 나갈게 죄송합니다 네 계셨습니다 네 다리에 힘도 없어요 한참 왔네 어머니 손하지 마주세요 죄송합니다 약을 어디까지 넣었는데 저 큰 길까지 나와서 계속 돌고만 있었더라 움직이지라고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 아이고 참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강아지 주인을 딱 만나니까 바로 우네 아닙니다 제가 뭘 받아요 저는 강아지를 안 키우지만서도 저 강아지가 저를 키우려면 십몇 년은 저분하고 키웠을 건데 맞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바로 전화번호가 있어갖고 저 천만 다행이다 저 천만 다행이다 저 천만 다행이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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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